3, 3명이 말씀을 드려부러 기도를 기림으로 찬양을 부려부러 전도를 잘하므로 헌금도 잘하므로 마지막으로 어머니 주인인데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효도를 하므로 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친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곳에 성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 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설교 말씀 읽어봅니다 자 제목 시작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효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 시작 옆에 있는 친구와 인사할 때 그렇게 효도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효도합 효도합시다 효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국기 2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라는 반에게 단체로 전사님이 이달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상 있는 거 알죠? 갑니다 말씀 시작 내 부고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 생명이 길리라 자 좋아요 다시 한번만 더 읽어보자 처음부터 말씀 주소까지 시작 내 부고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국기 20장 22절 말씀 아멘 말씀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부모님이 몇 명이 있다는 게 아니죠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특별히 아버님 성함 아버지 성함 자 읽어봅니다 시작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빠 이름을 뗄 때 어 신 마마 되면 안되죠 다시 예의 바르게 오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누군지 아버님 성함 부터 시작 시작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잘 지도해 주시고 그러면 부모님 중에 어머님 성함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공경하라고 했어요 공경한다는 것은 반들며 그의 말씀을 잘 경청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면 어떤 결론이 주어지냐면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뒤에 시작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내 생명이 길다 이 말은 오래 살 거다 라는 그냥 문자적인 해석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뭘 하면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노아라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될 겁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당대시 읽어볼게요 시작 당대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참세기 6장 8절 말씀 좋아요 사랑하는 의인이여 주사님이 아까 주기로 했던 말씀 잘 읽을 때 달란트 남자 한 반 여자 한 반 구분할 수 없고 학년을 두 반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시 있습니다 시작 당대에 당대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드라 노아는 구원을 부리시오 성지에 권유로 하십하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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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 아멘 다 자릴 것 근데 특별히 우리 친구들 중에 목소리 큰 친구들이 딱 정해져 있네 시어기 반 시어기 반 곱하기 숫자 그리고 우리 신범선이 있는 반에 곱하기 2 곱하기 숫자로 갈게요 자 요새 묻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요호와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었대요 그리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니 노아는 또 어떤 사람이었대요 의인이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었대요 완전한 자료 결론적으로 노아는 시작하면서 중간에 두 줄 생략하고도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사랑 여러분들 한번 종사님 따라해볼게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종사님 솔직히 손만 살짝 들어볼게 자 따라해보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일단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있죠 사랑하는 친구들 부모님이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그냥 있고 그러지 못한 친구들도 괜찮아요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 괜찮죠 왜냐하면 내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를 정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송탄 영광교회가 40년이 되는 동안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보세요 선생님들 중에 친구들이나 또한 선생님들이 여러분 말할 때 중고등부 다니면서 그 선생님 먼저 교회를 다니고 그 누나를 전도하고 누나가 또 부모님을 전도하고 해서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도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크게 해보자 내가 내가 전도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할게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노아가 살던 시대는 참으로 예수님 믿기 쉽지 않았어요 조명을 좀 낮춰주시고 조명을 좀 낮춰주시고 네 불도 좀 나눠주시고 자 보세요 자 노아가 살던 시대는 노사님이 2010년도에 대학원을 가서 설교를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몸소 몸소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갔던 그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금에 중장하여서 방주만 짓는 일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랑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하대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땅 위에 하나님이 사랑 지었음을 판단하신대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쌓여놨대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뻥뻥하시고 그렇게 정신없이 차인데도 안 해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장관을 놓고 시빅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안 돼요 시작 아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세히 자세히 속사시장해 인간의 천적인 타락과 완전한 분배로 목에 목에 돈도 손나지 꽉 철산대 관용 죄악이 관용하여서 6장 10일전에 말씀하시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 바로 그때 바바밤밤 어린이였던 한 사람 당대에 완전한 사람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한 사람 바로 노원 할아버지를 등장시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들로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노아의 할아버지가 살았던 시대는 바로 이와 같은 시대였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미 한번 심판을 받아 월만한 점이 됐어요 이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고 쫓겨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가위를 담아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던 일입니다 그의 아날들은 자마나 죄를 밥먹듯 지었고 툭하면 싸웠죠 이 사람 저 사람 뭘 얘기만 하면 뽀뽀하고 자기 것만 아는 이기주의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안돼요 하나님은 더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하여 홍수를 땅에 넣어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눈에 들어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분입니다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 전 하나님과 늘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항상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모아야 세상 끝나니 이제 가까웠느냐 너는 잔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내가 홍수를 일으켜 생명에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멸절 하나님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있으면 그대도 거행하겠습니다 샘 함 샘 함 야베 3명의 아들이세요 준비를 하자 네 아버님 어서 서두르겠습니다 톱과 방치를 준비하겠습니다 방주 여보 어서 방주를 지어야 해요 어서 저 산으로 갑시다 아 알았어요 여보게 그건 소문 들었는가 뭐 무슨 소문 아 글쎄 저 저기 저기 좀 보라고 아 저 집이 세트로 돌았어 세트로 홍수로 홍수로 이 세상 멸마만 따라 보았 유지 얘들아 이제 7일 후면 40일 동안 비가 내린단다 어서 창문을 열고 방주의 흥미를 열고 동물들을 태우자 그리고 어서 너희들 부인을 데려와서 방주에 태워야 해 네 아버님 군무대로 건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짐승들과 새들을 태우자 으아 어이요 아니 저것 좀 보게 어 어디서 저렇게 동물들까지 나타나서 방주로 돌아가네 어이코 참 신기한 일이구먼 아 이 놔 하나 못 che 돌아도 확실히 돌아왔어 신기하죠 아니, 또... 글쎄 말이야. 근데 그, 정말로 홍수만 내리는 게 아닐까? 우리도 태워다가도 할까? 아, 자네 미쳤나? 타려면 차례나 타게. 지금 술 마시고 연애하기도 바쁜데, 무슨 홍수 타령이야, 홍수 타령. 그런 일 안 돼요. 아이고, 제수없게 쓰린. 알았어, 누가 못한데 난. 난 지금 담배가 빡빡 피우고, 나이트클럽이나 갈 거야? 자, 이따가 한 잔 합시다. 아이고, 그래, 그건 좋지. 아이고, 그런데 짐승들이 저렇게 몰려들다니. 신기하긴 하네. 신기하긴 하네. 에이, 뭐, 갑자기 세상이 멸망하려고. 그때부터... 또, 또, 새, 또, 새, 절고, 서, 도, 새. 저희가 있으면 생판아. 자, 이번엔 새들을 들여보내야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치고 불안해 오셨다고 해서 아침 정신 제외하고 한 번 다친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불 좀 떠주시고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가 있었는데 노아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세 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샘, 따라합니다. 샘, 시작! 샘! 샘, 너무 하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 시작! 함!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야! 배에 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 명의 아들이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떠한 일을 규범하면서 축복을 받는 아들도 있었고 주주를 받는 아들이 있었어요. 한 번 따라할게요. 하나님, 축복받은 노아의 아들처럼 나도 축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잘 보세요. 자, 한 번은 좀 짧게 할게요. 자, 노아 할아버지가 있었어. 어이구 김남군 선생님이 노아 할아버지였어. 김남군 선생님, 아이고 자, 앞으로 나오시고 앞으로 나오시고 앞으로 나오시고 예, 아이고 나이가 좀 들고 이제는 거의 한 800살, 900살 다 된 시점이었어. 아우, 참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고 정말 산전 수준을 다 겪으셨어요. 어후 그리고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노아 홍수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자,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포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포도 주로 이어지는 알콜이 조금 이렇게 발효가 되면서 취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우리 김남군 선생님이 포도가 너무 맛있어서 포도주를 한 잔 드셨어요. 여기 있네. 자, 포도주 한 잔 드셨어요. 포도주 한 잔 드셨어요. 어후 또 한 잔 더 드셨어요. 아법 stem ста 아앞 또 또앗자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한 잔 더 드셨어요. 하늘이 조금 취하신 것 같애 그랬더니 오우arnish 아유아우 그 рус 역에 누웠는데 그 날 따라 날씨가 오우시월했음이 좋았는데 더웠어. 더웠어. 그러다 보니까 김남권 선생님이 스스로 잠에서 옷을 하나씩 벗게 된 거야. 그래서 단추도 풀고 자기도 모르게 풀고 이렇게 하면서 옷 짜면 안 돼요. 알았어. 옷을 다 벗게 된 거야. 그때 그때 첼시역이라 불어나서 노아의 아들 세 명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 셈과 함과 야배시였는데 함이었어. 물을 딱 열고 아버지 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시작. 물을 딱 들어가는데 놀라는 표정. 이러고는 이런 일이 있었어. 어머 아버지. 이럴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은 나가면서 첼시역이 민준이하고 자 손을 낸 데 가서 막 아버지가 앞으로 가볍고 잔다 소리지면서 가는 거예요. 시작! 아버지가 벌거벅고 술 취해서 주무시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아버지가 벌거벅고 죽으시면서 잔다! 그 말을 들은 두 아들 앞으로도 두 아들 아 역시 올해 센스에 있나 올해 탁칠 수 있는 게 여기 준비되어 있네요. 아버지가 그럴 수 있나 싶어서 아버지가 실수를 하셨구나 싶어서 끝을 잡고 뒤를 돌아 뒤를 돌아 절대 안 봐야지 하면서 뒷걸음질 조심해서 올라옵니다. 뒷걸음질 하여서 뒷걸음질 하여서 자 이쪽으로 보세요. 뒷걸음질 하여서 뒷걸음질 보지 않고 보지 않고 보지 않고 보지 마 뒷걸음질 해서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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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 내가 불닭 보고있구먼 그런데 보니까 여기 자 수고해주신 김남훈 쌤의 박수 자 이렇게 이 사실을 알고는 어? 쌤과 함과 야벳을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첫번째 아들과 세번째 아들은 축복해주셨고 아버지의 실수를 사람들에게 또한 형제들에게 막 이렇게 했던 함은 조주를 받게 되었어요 쌤 한번 읽어보면 여기 읽어봅니다 쌤은 시작! 예수님의 족보에 시작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야벳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냐면 시작! 풍요로운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의 실수를 막 지적질하면서 어? 왜 그렇게 했어요? 하면서 했던 함은 두번째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께 조주를 받아서 두 형제의 종으로 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종은 이제 노예로 살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일단 이거 조금 민감하지만 조금 인종이 흑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노예로 사는 시절이 있었어요 여기 잘 보세요 불 좀 꺼주시고 장세기에 9장부터 10장부터 있었던 자 보세요 샘과 함과 야벳은 하나님 앞에 축복과 저주를 각각 받게 됐는데 보세요 그들의 자녀들 자손들은 인류에 이렇게 터져나가게 됐어요 노아에게는 세 명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홍수 이후 그들에게 자녀가 생기면서 노아의 자손들은 여러 민족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샘의 자손은 룬, 아람, 아수, 아르박사, 엘람으로 지금의 터키 서남쪽 일부와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지역으로 퍼져 이렇게 퍼져나갔고 함의 자손은 함!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함이 오늘 저주를 받았어요 함이 살고 있는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과 지금 시리아라고 들리죠 그리고 여러분들 막 뉴스를 틀고 나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의 지역에 살고 있는 자손들이에요 계속해서 볼까요 이집트와 유르단,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민족을 이뤘습니다 또 야벳의 자손은 세 번째 매색, 야완, 달시스, 엘리사, 갑돌림, 도갈마 등으로 터키 지역과 사랑하는 여러분들 야벳의 풍요로움의 축복을 받았다 했잖아요 막내의 역과 하다 보니까 유럽 지역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프리카 지역과 유럽 지역이 어떻게 돼요 완전 차이가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풍요로운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카스피해의 서쪽, 남쪽 부근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기록된 대로 홍수부, 노아의 아들과 자손들을 통해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고 이 시대까지 모든 민족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불켜주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효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효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불켜주시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한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젊은 아빠는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고 싶어서 나이가 좀 지나서 미운 4살 양치도 하지 않고 그럴 때도 아빠는 부모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춘기를 통해서 힘들 때도 아빠는 여러분의 힘을 대어주시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결혼하거나 장가가는 그 시점에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한결같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내가 높게 하는 겁니다 아빠가 기분 좋게 하려고 긴장하지 말라고 그리고 두 아이가 생긴 엄마가 된 지금에도 한 아빠의 인생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제는 일부러 김을 부치지 않아도 이빨이 다 마시는 아빠의 모습을 보는데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인생이 나도 모르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자라게 됩니다 사랑해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보호하고 키워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긍지로만 어버이 주인입니다 꽃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의 진심을 닿은 편지나 표현으로 사랑에 보답해 드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렐루야 우리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부르려 정도 노래 좀 더 올려줄까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알뜰하지만 나는 나는 모든 게 또 하나인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나를 지고 기르시는 어머님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갈 때 존샘 따라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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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진서를 다해서 이마를 드립시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나를 키워주는 그 수고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을 혼내고 투정하고 신경질 부렸던 나를 용서해주세요. 부모님을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하시고 내가 부모님의 말씀 잘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크게 한 번 세 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친구들 다 잡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의지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 그런 부모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이 전도되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통하여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믿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 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기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밖으로는 무거워지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고령 친척 부모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내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눈을 뜨고 크게 기도 보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어른이가 되기를 작정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모습에 실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잘 키우시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깨달아 이해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효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있어도 때로는 힘든 세상인데 아직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면 꼭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